신나는 EDM으로 돌아온 국민 히어로 임영웅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엔시티 127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엔시티입니다. 주세요.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아니 이것 좀 보세요. 엠카 라인업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우와 돌아거리겠다. 10월 둘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네, 정국 선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정국님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한빈씨, 오늘 엠카운트다운 오랜만에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느껴지시나요, 이 공기? 역시 엠카운트 공기가 제일 상쾌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 MC 만났는데도 호흡이 착착 맞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다음 주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많이 엠카운트로 놀러와주세요. 네, 놀러오세요. 그럼 저희는 앵콜송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드 넘버원 케이팝 차트쇼 엠카운트다운!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